저는 이 시간에 우리 청교도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어 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미국의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예배를 자유롭게 편안하게 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청교도 예배를 살펴보는 건 저희들에게 굉장히 귀한 기회이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1564년경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교도라고 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 청교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국 국교회에서 이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까닭스러운 사람, 비판적이고 고집 불통인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쟁이 예수에 빠진 사람 그런 뜻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던 것처럼 사실 청교도는 원래 이름은 영국 국교회에서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단어였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 기도 역사에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굉장히 거대한, 중요한, 정말 기념비적인 도구된 이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부분에서 청교도주의가 중요하였던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 가끔씩 생각해 보고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교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내려왔던 미신적인 요소들이나 인간의 업적을 드러내는 예배의 모든 예전적인 것을 철두철미하게 답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서도 자체도 거부했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배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니까 성경은 이런이란 예배를 우리들에게 명령하더라 그렇게 판단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단순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었고 특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예배 형태가 바꾸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종교개혁이 완전하게 이루 생각하지 않고 종교개혁이 그들 당시 그들에게는 진행형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바뀌는 예배를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로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그들은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청교도에는 회중들이 회중주의자들이 많이 모으셨습니다 흔히 칼리뱅의 회중주의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교회의 리더들 어떤 임원회, 당회 또는 카토리에 말하면 자기들이 사죄에서 결정되는 그게 아니라 예배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뜻을 내고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회중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회중주의자들이 청교도에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1620년인가요? 메이플라우를 타고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는 회중주의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반 사람들이 함께 조인하게 되고 그럴수록 교회는 예의적이고 제의적인 분위기보다는 심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예배를 그들은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교도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 중심의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가진 것입니다 종교계획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계획자들은 예전적인 예배, 카톨릭의 예전적인, 제의적인 예배에서 말씀 예배로 회복을 얘기했다면 청교도들은 말씀 회복을 회복을 끝나기 하나 말씀 예배를 강하게 강조한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펜덱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못하지만 그 전에는 너무나 많은 예배가 모든 고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냐기보다는 예배드린 자를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예배드린 자를 얼마나 마음이 평안을 줄 것인가 예배를 받은 자의 하나님의 중심에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이 있었는데 청교도들은 이미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철두철미 예배를 받은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 건가 당연하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다 라고 생각해서 철두철미하게 성경 중심적인 예배의 모습을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의 예배 가운데 중요시 되는 것이 뭐냐면 설교였습니다 성경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 당연히 그들은 설교 중심이었습니다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그때부터 가운데로 오게 된 것이에요 중앙에 강대상을 세우는 것은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암암리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보면 성차식 할 때만 앞에서 하고 나머지 설교나 말씀 강로는 옆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설교를 강조하면서 강단을 강조하면서 강대상을 교회의 본당의 중앙에 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있는지 물론 청교도가 말하는 이 심플한 예배가 다 옳다고는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거룩한 예배적인 행위가 빠져있다고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적인 모든 걸 다 제하고 철도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만 높여드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설교자들은 오늘 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리차드 맥스턴은 말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을 위해 설교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면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면 내 마지막 인생인데 마지막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한다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청교도들은 예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교 중심적인 예배가 된 것이지 물론 그것은 내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은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현대 교회에 대해 어떤 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 형태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을 때 그들의 모습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설교도 성경을 중심을 하다 보니까 설교도 철두철미하게 말씀 중심인 설교였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성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를 두고 그는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심, 성님 중심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연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그렇게 설교하려고 설교자들이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라는 목회자도 그리고 설교는 평신도들도 경관한 삶, 사치하지 않고 검소한 삶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 노력하는 그런 운동들이 확산되어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교도 예배의 첫 번째 중 성경 중심 예배였다 두 번째, 청교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 가정 예배를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보면 교회에서 모여서 그들이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놀래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가정이 가서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교들은 그걸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청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러려면 가정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장이 목회자처럼 말씀을 나누고 식구들이 성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고 가르쳐지고 선포될 때 가정이 조그마한 복음화되기 시작할 때 그 가정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강경케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점들은 오늘 위세에도 우리 장농회나 감리교 이런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속해내 여러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작은 모임들이 있는 것이 아마 청교도들의 아마 이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거 생각할수록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가정에 돌아가 아버지가 풀어 말씀을 증가하고 아내와 자녀들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 함께 모이는 공예배도 모이기 힘들지만 특별히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속해요 또 다각다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작은 모임 모이기가 더 힘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춤으로 서로 보기도 하지만 참 힘든 시대입니다 힘들어 보니까 공예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해를 깨닫게 되고 힘들어 보니까 몇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친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작은 가정예배가 가족 같은 모임이 얼마나 귀중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청교도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연회받았어 나 회개했어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정 속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설교가 그의 초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멘 할렐루야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데 이에 설교자의 주된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들은 당연히 예배만 성경적인 것만 성경적인 예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가장 귀중한 삶의 원리들 성경의 교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접목시키는 운동이 청교도 예배의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현대에 돌아와서 예배를 본다는 말을 합니다 아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좀 잘하시는데 아휴 오늘 목사님 어디서 이발하셨나 아휴 오늘 목사님 쓰는 언어가 참 재밌어서 예배를 듣고 예배를 보는 거죠 그런데 청교도는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청경은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궈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그들은 노력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할 것인가 그러므로 청교도 설교자들의 설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천신학이 가꾸었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까? 이런 어떤 구원에 의한 구도적인 설교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여금 그렇게 사시오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를 건드는 설교가 이 당시에 설교가들의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학을 어쩌면 실천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데 홀리피플, 선민인데 내가 정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내가 목사인가?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인가?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는가?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 그런 내가 정말로 착한 사람인가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강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정말로 진정한 백성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자기들이 찾아냈습니다 내가 정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세당에 살다 보니까 아 나는 집사가 됐다 나는 권사가 됐다 나는 장군 나는 목사가 됐어 벌써 20년 된 거야 내가 장군이 20년이 됐어 내가 우리에게 가장 오래 다니던 우리 그렇게만 묻고 그렇게만 말하지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건가?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나? 그래서 가끔 구원 부흥회 때 부흥강사님들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뭘 자꾸 자꾸 물어봐 구원 받았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끔 짜증을 낼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걸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그래서 선택받은 홀리피플 선민이라면 분명히 나에게는 선민인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두 가지를 제수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로 보은 오게 회심한 증거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회심했는가 어느 날 내 삶에 바꾸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시점이 무엇인가 그런 뜨거운 경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흔히 이 단어로 말하는 구원파의 당신 매도를 매칠라고 구원 받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로 구원 받았던 내 하나님의 사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삶이 거듭났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또는 분명한 경험 또는 분명한 의식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모르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내 삶에 큰 편은 없다 할지를 구원 받은 사람은 그래 난 구원 받았다 난 그때 회심했어 내 삶의 자리가 분명히 바꿔줘서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선교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삶으로 구원 받은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들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다면 하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내게 뜨거운 마음도 있고 내가 세례도 받고 그랬다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다는 삶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 아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행이나 또는 어떤 경관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한 행동이나 선행이 나를 구원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받는 사람은 반드시 경관한 행동과 선행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교도들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즉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장노여 목사여 내가 그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의 경건함과 신실함 그것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집요하게 나에게 말하는 성경적인 삶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물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요 가끔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보시는 제 신학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사람 좋은데 저도 개인의 감정이 휩싸일 수도 있고 저도 목사이지만 때때로 상처도 받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묻는 분에게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나를 기쁘시게 보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의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다 그래요 내가 사업이 잘 됐는데요 어느 날 사업이 잘 됐는 가운데 11주가 아니라 12조를 드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품을 띄워서 가난한 고아를 나누어 돕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녀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잘못을 행할 수도 있지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선사업하면서 나는 구원받다라고 스스로 그것에 대한 자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청교들은 심각하게 자기의 삶을 나타난 열매를 보고 내 열매를 본 즉 나는 정말로 구원받는 게 틀림없다 그것을 그런 의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갈 때 특히 팬데믹이 세상을 잡고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적어도 청교도들은 벌써 물었다 수백 년 전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거 올바른 삶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확하게 삶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예배에서 또는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자공그룹 가운데에서 그들은 항상 삶으로 들인 예배에 중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네 번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주일의 안식일화입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 날로 토요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토요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안식 지키지 않았지만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일날은 이거 이거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도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종교의 계획과 덤블러서 종교의 계획의 역사에 힘입어 생기는 게 청교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 청교도들은 종교의 계획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ING 진행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종교의 계획에 마무리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켈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 켈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신화운동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종 켈빈을 넘어서는 종 켈빈과 약간 거리가 두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배도 그렇고 주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계획자들은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주일을 주일로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날을 가장 중요한 날을 여기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작은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이 새로운 창조한 날을 여기고 그것에 중점을 둬서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고 본 것이 종교의 계획자들입니다 그런데 청교들은 조금 더 한 달을 나가서 아니다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러이러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딱 결정해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일날 가끔 행위였던 가장 많이 행했던 성찬식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청교도의 가장 중요한 예배 모습이 성경 중심적인 예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심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찬식이 뒤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찬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 점이 청교도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도 하는 것도 그들은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어오는 감룡회나 장룡회가 다 청교도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성찬식 1년에 2번 많이 하면 4번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하고 6번 하려고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 벌써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는 보통 권한주간 아니면 마지막 추석함서절 아니면 성탄절 아니면 송구영진 예배 때 대개 두 번 드리죠 이게 청교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서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이 예배가 되고 그 말씀이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 되고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예배의 거룩한 예의랑 제의적인 행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다 생략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청교도들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쳐서 미국 대륙에 넘어와서 한 나라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대풀에서 우리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중심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멤버들이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어쩌면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가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죄는 아닐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타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말씀이 생명력을 가져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말씀의 능력보다 진리를 선포한 것보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꾸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예배 중심 말씀 좀 하다 보니까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악기를 사용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악기파, 무악기파 그렇게 나누듯이 청교들은 처음에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보면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이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 악기를 사용하는 말이 없다 그런 뜻을 잡아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찬송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도 심폐로 있는 것만 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굉장히 심플해지고 말씀의 선포가 성경에 대한 얘기로 선포되었지만 잘못하면 성경 우상 숭배하는 성경 자체 너무 숭배하는 같은 그런 위험한 면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몇 가지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의 모습을 되풀이되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거울을 삼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청교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교도 예배 가장 긍정적인 것은 예배가 성경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죄의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무릎 꿇고 성찬에 떡과 잔을 받는 것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슴에 십자가와 성호를 긋는 것 그걸 거절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플하고 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제의적인 정말 중요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끔 촛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앞에 있는 촛대에 불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을 붙여야 되냐고 꼭 제사 드리는 거 하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감독의 전통 가운데 빛이여 말씀이 되신 이분이 지금 이곳에 계신 나를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촛불을 키는 것입니다 얻어서 키는 게 아니고요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감독의 다섯 가지 감독에는 다섯 가지의 전통적인 예배 형태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촛불 점화입니다 그것은 이제 빛대식 그분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죠 청교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런 걸 없다는 거죠 성경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준다 성경이 예배의 모든 가르쳐준다 성경이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준다고 믿고 성경 중심적인 예배를 들이다 보니까 그런 제의적인 좋은 면이 있는 것들을 다 생략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설교 중심적이었습니다 설교를 중심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말씀만 선포했는데 어느 정도 선포했냐면요 예배 시간이 예를 들면 전체가 한 시간이라면 절반이 말씀 선포했습니다 기도 시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제외한 다음에 찬양과 기도와 설교만을 가장 심플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도 굉장히 길었다 그래요 대표 기도하면 상당히 길게 했다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은 3분 넘어가면 난리다 하지 않습니까 장노님들 3분 이상 기도하면 성도들이 막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3분이 아니라 10분, 15분도 대표 기도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플하게 중요한 백의 핵심만 하니까 그리고 설교를 그 당시에는 길게 하면 한 시간 반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 한 시간 반하는 게 죄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증가하는 데 열정적이었다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 이 청교도의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제가 마음속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는가 하나 묻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한 시간 반을 할 만큼 내가 그런 열정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가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매주일마다 한 시간 2분이 설교하라면 아마 지쳤으면 못할 것이고 아마 제가 짜증낼지는 모릅니다 물론 가끔 부흥회를 가면 인도로 갈 때는 보통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 가는 것이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설교를 한 시간 반씩 하라고 하면 아마 지쳤어도 먹고 체력도 따지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청교도의 운동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설교 한 편 남기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떨림으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들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증가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증가하면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한 시간 한 시간 반씩 설교할 게 없습니다 설교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의를 안식일화 함으로써 가장 귀중한 성내전, 성찬식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는 원하면 언제든지 세를 주었습니다 세를 함부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꼭 청교도 때문에 아니지만 성찬식이 주로 성찬식이 이러면 카테고르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UMC는 매달 첫 주일을 꼭 성찬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1년에 12번 하죠 한국에 있는 교단을 주로 청교도 영향을 받은 장르기가, 감르기가 많이 들어가서 한국에만 우리가 한국 교회만 1년에 2번, 많이 하면 4번 그렇게 하죠 물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 종교계획자의 말처럼 주일을 부활의 날로 우리의 작은 부활로 새로운 창조의 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한 일하는 날로 어떻게 이들의 마음과 합쳐서 새롭게 할 것인가는 우리들이 감내한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 이들은 주일을 안식으로 하여튼 틀렸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몸부림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지켜보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주일을 성수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조금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이런 청교도 예배 정신을 보면서 우리의 주일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인지 주일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여호 한편 잘 보고 오늘 기분 좋았다 그리고 끝나고 나가 식사하고 집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안식으로 한 것이 틀렸다 뭐라 말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운동은 예배 갱신 운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경 예배인 것이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인 것이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였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붕회를 하면 대개 붕강사님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구원 받은 사람 나오십시오 그럼 초청에 나오면 당장 구원 받았습니다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란 구원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교들은 철들철미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그를 의무화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규범화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에 율법화 되었다고 지적은 하긴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들의 영적인 뜨거운 갈망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제 고민은 내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사는 목사인가가 저의 고민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정의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청교도들의 예배 중심에는 제가 아까 조금 생략했으나 많은 인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다 제어하고 순수한 말씀 그리고 순수한 기도의 영향력 그리고 순진한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은혜받고 변화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 거기 플러스 교회도 은혜받도록 만듭니다 조명도 그렇게 합니다 조명 색깔도 바꿉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중심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된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어떤 거예요? 또 이런 걸 듣고 가서 교회 가서 왜 우리는 그따위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인간 인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이 시대에 정말 있는가 특히 팬데믹을 당한 우리 가운데 어차피 어떤 사람은 이대로 곧 조사우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편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회에 할 수 없이 장도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목석에 나가고 이제는 안 나가도 되는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청교도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우린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우린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삶에 목숨을 걸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고향을 떠났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집회를 마치고 거기에 목사님께서 꼭 가보실 거 있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깜짝 놀라는 것은 필그림 추어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추어치냐 그랬더니 저는 제가 무시게 잘 몰랐는데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날 때 떠나자마자 미국으로 간 게 아니고요 떠나서 네덜란드에 정착했다가 거기 다시 준비를 해서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떠난 것이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것이란 거죠 거기에 지금도 그들의 모임을 기념한 기념비가 있었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 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까? 꼭 받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보자 예병원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렸으면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정말로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보자 그래서 그든 청든 고향을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플리마우스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배가 도착했던 곳이 있는데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요 배가 도착했지만 2개월 동안 배여서 내리지 않았답니다 이 청차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똑같은 배를 마련한 배를 올라가 봤습니다 그게 깜짝 놀란 것은 그 배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하나 있었는데 침대는 선장만 자는 조그마한 침대 저같이 키 작은 사람만이 겨우 잘 수 있는 키 큰 사람은 웅크리고 자야 되는 그런 조그마한 곳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를 몇 달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육지에 내리지 않고 배 안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배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선장이 물었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선무십시오 놀라운 건 한 한 사람도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성경 중심적인 예배 가정예배, 삶으로 드린 예배를 그들은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운동이 다 올바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주는 건전한 도전은 받고 생각해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교회에 위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강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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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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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